외계인들은 아주 오랜 세월동안 죄수들을 여러 시간대에 가두어놓은다. 작고 안전한 곳. 인간을 구해. 저게 뭐야? 저 에너지 칼로 죄수를 깨울 수도 있고 시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. 바로 그다! 다른 직원대로 간다. 신인가? 이게 도대체 뭐길래? 근데 그 천둥 속에 처자가 이걸 왜 찾을까요? 심상치 같네요.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? 저놈들은 내가 저리야. 내 걸 뺏길 순 없잖아. 위험에 대비하라. 죄수 위치 파악해. 죄수번호 197A. 설계자. 목적이 뭐지? 이게 터지면 지금이 끝난다. 나갑시다. 용서들 하시게 해. 신검이 있어. 넌 여기서 못 빠져나 봐.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? 열 개자부터 잡아. 다른 인가들 몸에 들어가기 전에. 이것은 신상품. 저놈은 내가 맞으세요. 니나바라네. 후원자왕 나오시게. 지금부터 이놈은 내가 맞도록 하지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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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